대입 제도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과 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 방향 연구를 그런데 채용 컨설팅을 하는 민간업체에 맡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교육부 간엔 연구자 공모 공고입니다. 20개 정책연구 과제에 연구자를 공개 모집했는데 여기에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 방향 연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에는 수능과 대입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해 미래교육에 맞는 대입 제도를 탐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비전문적인 민간 컨설팅 업체에게 해당 연구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채용 컨설팅과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하는 회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대입 정책 연구는 보통 연구자들이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학자분들이나 국책연구기관이나 여기가 과연 대입 정책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연구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위한 기초 연구 중 하나고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통일부 등 여러 기관에서 공론화 관련 용역을 맡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고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입 제도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교육 분야와 무관한 비전문가에게 맡겼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까지 정책 연구를 추가로 실시해 대입 제도 개편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